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 근무 년수가 10년 미만이고 그 다음 2023년과 2024년 중에서 40 이상이 1해 이상이면 별표를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요. 조건이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현재 작성하실 조건은 2개 이상의 조건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별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end함수를 통해서 조건 모두 만족하면 추류에 해당할 때 값을 표시하겠다라고 if하고 end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count if 함수가 있는 이유는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2023년과 2024년 데이터에 40 이상이라는 데이터, 40 이상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이 하나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 count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함수 count if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2023부터 2024를 선택하고요. 이 영역에 가서요. 조건은 직접 쓰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면요. 안에다가 큰 따옴표 생략하셔도 돼요.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range c3부터 d3 영역에 가서 4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4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건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 이상이 1회 이상이라고 조건을 줄 거니까요. 크거나 같다 1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근무 년수가 10년 미만이고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신 데이터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end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 년수가 10년 미만이고 작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크거나 같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는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시 if 함수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true가 나왔던 데이터는 신표 우리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별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신표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true에만 별표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량 번호 운행 제한 요일표에서 표를 참조하여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1 또는 6이면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일단 추출하셔야 되겠네요. 등호 입력하시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이 값을 1 또는 6이고 2 또는 7이고 3 또는 8이고 그래서 차량 오브제로 1부터 0부터 4까지의 값이 구해질 수 있도록 MOD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제를 구할 거니까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MOD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를 가져왔는데요. 그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0부터 4까지 나머지가 표시가 되었고요. 이제 이 값을 오른쪽 운행 제한 요일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요. VLOOKUP 그 다음 신표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 표를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차량 5부제에 해당한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휴가 시작일과 일수를 더하여 출근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출근일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워크데이, 휴가 시작일에서 신표, 그 다음 휴가 일수가 있는 C13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근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표사의 신청 순서가 있고요. F13부터 F20 그 다음 가입 지역 그 다음 청약 가입 일자를 참조하여 가입 코드를 J13부터 J20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코드는 신청 순서, 가입 지역의 왼쪽 두 글자는 첫 글자만 대문자, 가입 일자의 연도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연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신청 순서 M% 연결하겠습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할 건데요. PERO, PER 그 다음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가입 지역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신청 순서부터 가입 지역 청약 가입 일자 데이터를 가지고 가입 코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를 이용하여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업 구분이 사탐에 해당한 평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 26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대값을 구할까요?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영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학년이 2학년이고 그 다음 영역 구분이 사탐이란 조건은 A24부터 B25 영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Dmax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평균의 최대치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아까 A24부터 B25 영역을 참조해서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연결하겠습니다. M% 큰 따옴편 문구 가로 열고요. 최저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최소값을 구해서 표시하겠다. Dmin이라고 입력하시고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필드는 평균 조건은 학년과 사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가로를 맨 끝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를 큰 따옴편 묶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말씀해주세요. M% 감사합니다.